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요. 해당 주택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람이 잦아들며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인생부동산에서 이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당 주택은 마을의 최상단 따뜻한 볕이 가득 들어오는 곳에 털을 잡고 있습니다. 약 200평의 대지에 주택은 본체와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당에는 큰 은행나무 두 그루를 비롯해 호랑가시나무, 대나무, 동백나무 등의 오랜 정원이 있는 주택입니다. 땅은 등기되어 있으며 주택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해당 주택은 공군에 위치했지만 벌교읍과 순천시와 더 가까운 위치로 가까운 벌교 앞바닥까지 약 3에서 5분 거리, 벌교읍까지 7분 내외 거리이며 약 200평의 넓은 대지와 정원이 있어 넓은 땅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주택입니다. 최근까지 현 주인분께서 생활하셨던 집으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온 동네에 상큼한 유자향기 가득한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지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5월 2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남해안의 벌교 앞바다나 고흥 앞바다까지 3분에서 5분 이내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벌교읍까지 10분 이내이면 도달하실 수 있어 마트나 관공서, 전통시장, 식당가 등의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속도로 IC까지 5분 내외 거리다 교통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순천시까지 약 25분 거리, 여수시까지 30-4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주택의 구성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주택의 본체와 본체 옆쪽 창고, 그리고 창고 아래쪽으로 현재 철거가 필요한 예전 농가주택이 한 동 더 있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는 본체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마을길은 고규지 도로로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반대쪽 동쪽으로도 부진입로가 있으며 이 진입로 역시 고규지입니다. 이 진입로 동쪽으로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또한 본체 앞쪽으로는 넓은 마당과 남쪽으로 넓은 정원이 위치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부터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모두 대지로 664제곱미터 약 201평이며 주택의 면적은 주택 본체가 48.5제곱미터 약 15평, 현재 건물만 남아있는 예전 농가주택 23.4제곱미터 약 7평과 창고 16.5제곱미터 약 5평의 면적으로 연면적 88.4제곱미터 총 27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세계방과 마루, 주방, 화장실, 그리고 외부 창고로 구성됩니다. 지목은 모두대,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본체 마루 기준으로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완경사지입니다. 건축의 구조는 주택 본체 기준으로 목조 구조이며, 그 외에 돌담 및 토담, 시멘트, 블럭조, 구조 등으로 지어졌습니다. 중국 연도는 1950년 7월 25일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마을이며, 개인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대지의 폭은 동서 약 15미터 내외, 남북으로 40에서 45미터 이내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하시며, 혹은 입주 시기에 협의하실 수 있고, 주차 대수는 경계 내의 승용차 기준 1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 마을의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렇게 마을의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주택을 기준 동쪽으로 남해안의 벌교 앞바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북쪽으로 나지막한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차가운 폭풍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약 5km 내외의 거리에, 벌교, 의비 위치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흥 IC가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의 고흥 앞바다나 벌교 앞바다까지, 3분에서 5분 거리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 항공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마을길은 대부분 국유지로 폭이 넓고 진출입에 용이하도록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기준으로 시외버스가 오가는 2차선 도로까지 약 300m 정도만 내려오시면 됩니다. 주택 주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 주변으로 분진이나 악취 발생, 소음 발생 등의 유해시설 및 송전탑 등의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안내입니다. 초록색 대문까지 해당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1톤 트럭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폭의 국유지의 도로로 잘 닫혀 있습니다. 초록색 대문 양문을 다 여신다면 안쪽으로 주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주택 본체와 앞쪽 창고, 그리고 앞마당에는 넓은 정원과 텃밭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마당에는 수백 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고목인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랑가시나무, 동백나무, 대나무, 여러가지 조경수와 유실수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예전 농가 주택으로 현재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해당 주택의 경계는 이 건물 뒤쪽으로도 훨씬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철거하신 후 더 넓은 정원이나 텃밭으로 이 땅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원과 텃밭은 관리가 안되어 있을 뿐이지 조금만 관리해 주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북서쪽에 위치한 주 출입구 외에도 이 정원의 동쪽으로 가시면 해당 주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부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옆쪽으로 텃밭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지가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현장 확인하시고 대지 약 200평 모든 모습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 본체의 실내 모습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루를 기준으로 3칸의 방과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며 얼마 전까지 현 주인분께서 생활하셨던 곳이라 바로 들어오셔서 생활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혹은 둘러보시고 잔수리해야 할 곳이 있으면 수리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주택은 석가래 등의 기본적인 한옥의 기본 틀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세 개의 방은 모두 마루를 기준으로 정면으로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의 모습이며 방과 방 그리고 주방은 모두 실내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선으로 주방이 위치합니다. 주방과 세 개의 방은 모두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방의 북쪽 벽 아래쪽으로 약간의 곰팡이가 펴 있습니다. 이 점은 주택 둘러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동선에는 세탁실 겸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싱크대는 오래되었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세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한옥의 기본 틀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천정에 하판 뜯어내시고 노출 석갈에 그대로 살리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당 주택의 대표적인 본체 실내 공간과 마당의 일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정원의 남쪽과 동쪽에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해당 주택 관심 있으셔서 방문하셨을 때 나머지 주택의 경계와 부지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평이라는 넓은 대지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며 오래된 정원을 품고 있는 해당 주택의 상세 정보와 금액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5월 2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4,5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촬영과 광고는 무료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인생부동산으로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멘 아멘